청룡이가 항상 1대1만 하면 머리가 백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잘 정확하게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걸 안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복화 1에 17입니다. 나 떨리는데. 오케이. 시작하겠습니다. 노래 되는 거? 글래스. 글래스. 쓰기? g l a s s. 오케이. 그렇죠. 잘했네요. 글래스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? 글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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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네요. 글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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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는데 뭐 맨날 아야. 잘하고 있어. 계속해서? 슬라이드. 슬라이드. 틀렸어. 이거였어? 아, 틀렸어. 틀린 느낌이 뭔가 들었거든요? 오케이. 계속해서? 글러브. 글러브. 시. 글. 글러브. 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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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그.. A? 이거 맞나? 아닌데 이거? 클래 으아아아아아 클레이 이 소리가 아닌데.. 뭐지? 하하하하하 네네 이따 놔두고 그 다음 클락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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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여기 뭐 쓸까? 오.. 오.. 이렇게? 이렇게? 클락 맞아요? 맞는 거 같아? 음.. 낙바도 아니긴 한데.. 틀렸네요 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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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K가 맞았어 순간.. C가 들어가는 건가?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오는 뭐? 뭐 중에 뭐 했어? 오 오 아 어 중에서? 아 클락 클락 안녕하세요 랑 랑 소리가 기억나야지.. 글씨도 쓸 수 있겠죠? 네 소리는? 네 뭐였죠 이거? 소리도 모르겠다? 네 소리도 모르겠다? 네 어떻게 얘기할지? 인슴을 도예하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아